미스트롯 출신 인기가수 영탁의 팬클럽들이 영탁 출신지인 안동지역에 잇따라 팬심을 전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영탁 팬클럽 영탁스 찐사랑은 안동시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성발효즙 백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정성발효즙은 지역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된다. 또 다른 팬클럽인은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을 기념해 영탁의 모교인 안동고등학교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했다. 지난해 100만원에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 기부금액을 늘렸다. 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가수 영탁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영탁의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팬클럽 꽃피는 타기오면 회원들은 안동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나면 117박스를 안동지역저활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